방치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은 저희 방송과수연합회 정원수 회장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홍보문화 대상과 다시 한 주인님 앞으로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수 한중일 지단법인 한국전통보용문화재단 지능재단과 서단법인 한국방송가수연합회의 주최 주관은 문화예술 대상 시상식에 본위원회의 추천 선정으로 본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5월 22일 재단법인 한국전통보용문화재단 지능재단 사단법인 한국방송가수연합회 중앙총재 우영준 대표이사장 박서루 중앙회장 정원수 사단법인 한국전본대상 준비한 활동 중 서단법인 한국전통보용문화재단 범호인 reason 그리고 덕분에 부ong 장사 부long 장사 지단법인 한국전통보용문화사 가장 유ick 거지 상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